volunteers 지금까지 드âr 경선하고 TV 털을 한다고 합니다 또 그리워지고 우리 시국끼리니까 그 때가 재미도 있었던 것 같고 아니 형님 처음에 빗자루 들고 나오셔가지고 제가 싹 쓸겠습니다 사실 선거 때 조금 애매하긴 했는데 이게 경쟁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비판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예방주사 맞았다고 생각하셨죠 아이고 기억이 잘 못 들었을 거야 단단 단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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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